최후의 속사감 이거 그냥 보기도 전에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인정 봐봐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 아 이거야 아이템 패치가 가장 중요해 사실상 아이템 패치 보도록 할게요 아이템 패치 자 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이 패치 보고 이게 조합식이 바뀌어 와 이거 이전 버전으로 롤백된다고 이제 컨셉에 대해서 두가지가 나왔던걸로 알거든요 이렇게 3,400원인데 무한의 대검하고 곡게이가 들어가는데 이게 치명타가 40%가 붙어 야 이거 되게 이거 완전 완벽한 진짜 와 진짜 이거는 그니까 지금 나는 부캐 갔다가 지금 케이틀린을 연습하고 있다니까 이거 케이틀린하고 징크스 이러면 뜨는거야 이거 진짜 되면은 그 밑에꺼 크흠 이거는 비에프랑 열정의검 또 비에프로 섞는건데 와 이거는 와 이건 5000골드인데 사실상 이거를 봐봐 이걸 어떻게 사냐면은 신발은 안올린다 과정했을때 파닉을 해가지고 라인을 밀고 포탑골드를 먹고 라인전이 끝나도 안 나올거야 이게 대신 라인전에서 이긴 사람은 이걸 뽑을 수 있어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봐봐 바텀에 라인전이 있잖아요 흠 근데 라인전이 진쪽은 이걸 못 뽑아 근데 라인전이 이긴 원딜은 이걸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뽑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공격력 80에 공속 30% 이속까지 들어가 어? 치명타 확률이 50% 증가하고 와 치명타 50%에다가 공속 이속 공격력이면 이거 이거 뽑고 올라가면 끝나는거야 이런 바텀 볼 수 밖에 없어 아니 타워 포탑골도 다 먹고 킬 몇번 따면은 무조건 이템이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상대방은 이템이 안나오고 우리 원딜은 이템이 나오잖아 그럼 케 우리 원딜을 케어할 수 밖에 없어 우리 이거 원 이거 나오는 원딜팀이 이기는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패치 맘에 들어 난 솔직히 이게 이게 더 맘에 드는게 봐봐 치명타 확률 이게 이 고속연사포하고 스태틱을 완벽하게 나눴는데 뭐냐면은 연사포는 치명타 확률이 낮고 이속 올려주니까 그니까 카이팅을 하기 용이하게 패치를 했어요 카이팅하기 좋게 이속을 올려가지고 공속은 30% 크리 확률이 25% 그리고 이속 올려 카이팅 그리고 스태틱은 그니까 솔직히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잖아 템이 비슷했잖아요 그냥 사거리 늘려주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지 그죠? 이거는 이동속도는 안올리는 대신에 공속을 존나 올려주는거야 그니까 완전 컨셉을 잘 만든거지 왜 애초에 이렇게 안했나 생각을 해 나는 이게 컨셉이 너무 좋아 어? 치명타 확률은 똑같고 공속하고 이속에서 차이가 나는거야 그니까 카이팅 가는 애들은 이걸 가야돼 케이틀린 같은 애들 갈 수 밖에 없는 애들 있잖아 진하고 케이틀린 이런 애들은 이거 가야돼 근데 요런거 안쓰던 챔피언들 있죠 베인하고 뭐 트위치 요런 애 트위치는 룬안 가도 되지만 이거 가도 되니까 이런 애들은 요거하면 좋은거지 패치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주문 푸식자가 이제 마방이 사라져요 그니까 주문 푸식자가 아닌거지 이제 사실상 그니까 초시계를 올렸을때 원딜이 초시계를 올릴 수 있는게 뭐가 있어요? 가행 끝이야 카이사 빼고는 가행 끝이야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패치를 한거죠 가행 빼고 끝이니까 아니 초시계라는 스킬은 진짜 활용도 활용 범위가 넓고 쓰기 좋은 아이템인데 초시계를 올렸을때 가행을 필수적으로 선택해야되는 그니까 가장 애매한게 뭐냐면 원딜유저로서 다들 느끼셨을텐데 상대방의 AP가 있어서 메모셔스를 가야될때는 이걸 초시계를 가기 힘들어 그니까 이렇게 돼버려 내가 만약에 템창 6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신발 그리고 포깔 그리고 르난 올렸다 그 다음에 초시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초시계 썼어 그러면 그 다음 주문포시작 올리고 뭐 임피를 준비해야되는데 어 씨발 템을 살 수가 없어 임피준비도 해야되고 주문포시작도 뭐 아이 씨발 뭐 아이 씨발 뭐야 돈을 2000월로 모았는데 어 아이 씨 임피도 못 올리고 이거 아이 씨 뭐 가행도 못 올리고 멜모셔스 억지로 올려야되고 이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야 어 1500원 밖에 없으면 아무것도 못올리네 비에프 하나 더 못사네 이런 족같은 상황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초시계랑 멜모셔스를 합치는 패치를 한거야 판매 안되지 템창이 부족하니까 원딜은 아주 좋은 패치라고 봐요 저는 대신 마법저항력이 사라진건 조금 아쉽긴 한데 그 다음 대신 바로 올리면 돼 바로 밑에 이런걸로 바로 올리면 되는거지 초시계로 유령무이 이제 공격속도가 30% 떨어지고 공격력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유령무이 같은 경우는 공격력이 부족한 그러니까 요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때 봐 알려드릴게요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이대로 될거야 이대로 될거야 자 고성경사포 사거리 긴 애들 카이팅해야되는 애들 그러니까 징크스도 갈수도 있고 케이틀린 진 이런 애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뭐야 스태틱같은 애들은 뭐냐면은 임피나 포카를 가는데 근접에서 싸워야되는 애들 근접에서 그러니까 뭐 자야라던지 뭐 이런 애들 베인같은 베인도 이거 가도 되고 자야라던지 아니면 뭐 포칼 가는 애들 또 누구있지 하여튼 기타 등등 어 시비루도 그렇고 뭐 이런 애들 흠흠 그런 애들이 가는거에요 대충대충 대충대충 원딜이 기억 안나니까 그럼 이게 유령무이 누가 가냐 나는 이거는 솔직히 카이산은 룬안 나는 솔직히 유령무이 누가 가야되냐면 몰락가는 애들이 가야된다고 생각해 나 이거 진짜 진짜 완벽한 패치라고 생각해 솔직히 나는 이게 진짜 진짜 완벽한 패치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몰락을 가게 되면은 공격력이 너무 낮아 몰락 가면 공격력이 너무 낮아서 라인 때려도 달리도 않고 뭔가 몰락이 그 3 베인 갔다가 갔을때 3타 터지기 전까지 효과를 볼 수 없는 데미지가 너무 낮아 그걸 보완해 준거야 공격력 20을 붙임으로써 몰락 자체 공격력이 너프가 당했잖아요 예전에 40인가 그랬는데 25으로 떨어졌나 그렇잖아요 그거를 보완해 준거야 나 이거 아주 괜찮은거라 생각해 대신 이거는 마방이 붙어있기 때문에 마방이란다 이거 마법 피해를 받으면은 체력 30으로 이사를 막는거기 때문에 좀 사항보호 가야되는데 이거는 몰락하고 조합이 좋아요 요거는 포카라고 조합이 좋고 요거는 임피랑 조합이 좋고 이런다면 이건 진짜 몰락이랑 좋은거 같아 진짜 그 다음 정수약탈자 정수약탈자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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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2.5초 내에 챔피언의 체력이 30%만큼 피해를 줍니까 예전에 그거 알죠 폭풍존사의 포요라고 알아요 지금의 난입같은 느낌으로 그니까 상대방 픽가면은 발동되는거 예전에는 그니까 궁을 꼭 썼어야 됐잖아 그게 아니게 된거야 궁을 안써도 발동을 하는거야 얼마나 좋아 그냥 상대 때리면 발동을 하는거야 내가 궁을 안써도 그니까 코그모 같은 경우는 궁굿기 갖다가 들교환을 해야될 때도 있잖아 궁굿기가 짧으니까 그럼 쓰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코그모 같은 애들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거야 궁굿기가 엮는거는 솔직히 너무 별로였어 루시안같은 애들도 봐봐 루시안은 이거 무조건 가야돼 이제 얄짤없어 루시안은 이제 궁 써야지 발동하던거 이제 가서 그냥 그냥 집궁 터뜨리면 무조건 터지는거야 궁 안써도돼 그럼 가가지고 쌔벌 이쓰고 그냥 평평 Q평평하면 그냥 터지는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존나 때리는거야 2패 pace W패 pace WPQPF 그지 존나 이 씨발 그냥 뒤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궁을 안 써도 된다는 거지 공격 속도도 증가하고 아주 좋은 패치야 이거는 나는 이런 패치를 원해 내가 라이엇 직원이 된다면은 조금 더 범용성을 넓힐 수 있게 패치를 할 것 같거든요 궁극기라는 제한을 두지 말고 이동 속도라는 제한을 두지 말고 이렇게 넓게 카이사드 그러니까 이거는 다 쓸 수 있어 이거는 근데 이게 카사드는 쓰기 힘들지 왜냐면은 75 AD 어택 데미지 그리고 20% 쿨담 30 만화 있으니까 카이사드 쓸 수 있지 대신 이거 AD밖에 못 쓰는 거지 사실 이 템 트리는 내가 맨날 말하잖아 이거는 잭스 전용 템이라고 그냥 씨발 그 새끼밖에 안 쓴다고 말했잖아 내가 근데 이제는 다 쓸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포깔 포깔 패치 이제 뭐 공 이거 그러니까 첫 타 때렸을 때 치명타 터지는 거 삭제되고 이제 약간 충전식으로 바뀌었지 80에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충전 상태의 공격의 피해량이 공격 30%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80은 무조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추가 데미지가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포깔을 가게 되면은 첫 타가 센 거야 첫 타가 근데 예전에는 치명타에 의존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번 패치는 치명타에 의존하지 않는 첫 타가 된다는 거지 이해가세요? 다중 발동 폭풍 갈키는 뭐야 이동 속도 올려주는 거 폭풍의 검 중첩을 얻는데 폭풍의 검 중첩을 얻어가지고 폭풍의 검을 터뜨리면 이동 속도가 증가하네 폭풍 막 때려가지고 모은 다음에 터뜨리면 이속 증가하네 기발? 기발처럼? 기발처럼 기발처럼 최후의 속도람 이거 그냥 보기도 전에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인정 봐봐 공격력이 10이 늘어났고요 반간이 10이 늘어났어요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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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코 미라코 드디어 다 뒤졌어 탱커 탱커피 좀나 안달았는데 왔어요 롱소드 2개 조합식도 너무 간단해 조합식도 너무 간단하고 공격력이 20 들어가고 반간 20% 내가 하루에 롤을 이제 12시간씩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다음 시즌 때 아 롤 접으려 그랬는데 못 접겠다 다음 시즌 한번만 더 하자 다음 시즌 한번만 더 해야겠다 멜모셔스 이건 아까 말했듯이 중후포식자가 초시개로 바뀌었을 때 이제 초시개 갔다가 방어를 상대로 할 때는 가인을 선택할 수 있고요 마방을 선택할 AP를 상대할 때는 초시개로 멜모셔스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초시개로 올렸는데 방어를 하고 싶지가 않다 그럼 유령무휘 선택할 수 있고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초시개를 무조건 올려 그 다음에 아 이번 탭은 AP가 많군 멜모셔스를 가겠어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아 이번 탭은 이번 판은 이럴리아, 잭슨 AD가 많군 가인을 가겠어 어 근데 아 이번 판은 내가 다 쓸어 담아야겠어 유령무휘를 가면 돼요 알았죠? 붓수개국은 30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패치가 됐어요 마법정의가 좀 감소하고 공격력이 올랐죠? 나머지는 변경 없어요 오케이 언딜 완전 댓글은 볼 필요 없고 유용한 유용한 그러니까 인벤 같은 커뮤니티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댓글을 봤을 때 이 글에 대한 내용을 적어놔야 되거든? 베스트 댓글에다가 웹툰도 그렇잖아 이 글에 대한 내용을 적어놔야 돼 왜냐하면은 이 글에 대한 정보를 더 보고 싶단 말이야 막 이게 원딜이 어떻게 버프되고 뭐가 어떻게 기대되는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싶은데 뭐 뭐 시바 지드라는 얘기만 존나 하고 있어 이 새끼들은 맨날 그러니까 이게 침묵의 문제점이 이거야 이게 외부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 뭐 지드라는 얘기만 존나해 뭐라는 거야 관심도 없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패치 노트 원딜이 위주로 패치됐거든요 100% 100% 원딜 위주로 패치가 됐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기대할 만합니다 아 인피는 확정 안 났어요 인피는 이걸로 될 수도 있고 이걸로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걸로 됐으면 좋겠어요 요걸로 돼도 돼 난 상관없어 왜냐하면 나는 나는 존나 좋은 게 뭐냐면 나 라인전 무조건 이겨 나는 그냥 라인전 무조건 이겨 나는 챌린지 원디디도 와도 라인전 이기는 사람이야 나는 나 라인전 무조건 이겨 나는 진짜 그냥 서포터 괜찮은 사람 될 거 그냥 하거나 솔로랭크를 하더라도 나 라인전 무조건 이겨 나는 진짜 라인전 이기는 거를 더 걸릴 수 있게 된 거 아니야 아니야 뒤에 것도 라인전 이겼을 때 바로 올라가면은 좋은 템이야 왜냐면은 왠지 알려줄게 왠지 알려줄게요 마지막에 이거 딱 이것까지만 알려줄게 이게 공속이 무한의 대구면 공속이 없잖아 그래서 봐봐요 지금은 포칼이 익숙해져있으니까 포칼이나 몰락을 올리고 그 다음에 공속 템을 올리잖아 그러면은 아 공속이 부족하지 않다는 느낌이 받잖아 근데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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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이런 적 없어요 템이 다 올라간 다음에 인피까지 나왔을 때 포칼을 팔아야 되는 시점이 오잖아 그때 포칼을 팔아봤어요 공속 얼마나 답답한지 카이사 같은 거 갖다가 포칼 구인수 뭐 어 올렸을 때 나중에 인피 올렸을 때 하나 팔잖아 그럼 공속이 진짜 느려져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 인피를 올리게 되면은 그 이후에 스태틱을 안 가게 되잖아 그럼 공속이 진짜 느려질 거야 여기서 만약에 인피 올리고 이거 이거 가잖아 이거 이걸 가게 되면 공속이 30%잖아 그럼 공속이 30%의 신발밖에 없는 거야 닌타까지 가게 되면 공속이 진짜 느려 그러니까 지금은 포칼이라는 게 있으니까 공속이 보완이 되는 거지 이게 인피 떴을 때 첫 번째 인피가 되게 되면 이게 무조건 들어갈 거야 아니면은 공속이 안 받쳐준다니까 안 때려져 카이팅이 안 된다고 일정 수준의 공속을 안 채면 카이팅이 안 된다니까 나는 사실 이 패치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봐 2코어 됐을 때 공속이 좀 나을 수 있게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에다가 이 어택스 피스 30%에다가 요거까지 가게 되면은 80% 거든요 거기다가 신발까지 가고 뭐 기본 능력치까지 하면은 진짜 예전 원딜 뽕만 느낄 수 있을 거야 아니면은 만약에 이거를 가게 되잖아 그럼 치명타 40%잖아 그러면은 이거 올린 다음에 공속 템 하나 더 가주는 게 좋은데 그 다음에 유령무이 올려도 돼 그러니까 이걸 이걸 3코어로 올려도 돼 나는 이거 가도 되고도 지금 아무거나 가도 좋은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딱 하면 안 되는 건 있어 하면 안 되는 템트님 알려줄게 아무거나 다 가도 되는데 이거 이거에다가 연사포 올리잖아 그럼 공속 30%밖에 와 넌 올라 진짜 이거는 최악이야 이것만 안 하면 돼 나머지는 다 해도 돼 진짜 요거에다가 연사포 올리는 거는 케이틀린 갔다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때려야 돼 얘가 그러니까 원래는 케이틀린이 이렇게 쏴야 되잖아 근데 저렇게 저거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때리면은 그냥 뒤져요 그냥 상대한테 그러니까 저 두 개의 템트리의 조합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